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2면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접근성을 개선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는 기사입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화장품의 용기,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제품의 상세한 정보를 점자나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점차 표시가 있는 제품이라도 상세 정보를 인식할 수 없으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등 오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청각 장애인이 화장품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타인의 도움 없이 획득하고 안전하게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과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26일까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하고 이후 제한서 검토와 제한지구 현장조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 유형으로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과 청년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지원주택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7면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돌봄 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용인시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돌봄센터는 재가중증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급한 일로 장애인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 돌봄과 숙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지시설로 24시간 운영됩니다. 센터 입소 유형은 긴급과 일반으로 나뉘며 긴급입소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소 비용은 1일 2만원으로 최대 30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입소 비용이 50% 감면됩니다. 다음은 12면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오는 23일까지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모두예술국장에서 모두스테이지 2024를 개최합니다. 모두스테이지 2024에서는 각 분야 장애 예술인과 단체들의 다양한 창작과 표현 방식을 담은 작품과 활동을 소개하는 자리로 준비됐는데요. 특히 지난 2003년 창단 이후 20여 년 동안 장애 여성의 삶과 현실을 영국으로 만들고 무대와 무대 아닌 곳에서 공연하는 단체 장애 여성공감 극단 춤추는 허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편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고 참여 신청은 모두 예술국장 누리집과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가능하며 휠체어석은 전화 예매로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